볼리비아에서는 이맘때가 되면 하루 수천 명이 몰리는 알라시타 신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담배를 문 인형에 돈다발이 꽂혀 있습니다. 작달만한 코수염을 기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알라시타 축제를 상징하는 부의 신, 에케코입니다. 알라시타의 의미는 볼리비아 원주민말로 사주세요라는 뜻인데요. 신에게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축제가 열리면 가짜 돈과 모형 자동차 등 갖가지 잡동상이들을 모아놓고 파는데 이런 물건을 사면 부자가 될 거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는 다들 부자되길 기원할게요.